오늘은 이 짧은 성경을 읽는데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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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아픔이라는 것이 있고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즐겁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들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약을 바르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잘 낫지도 않습니다 낫는다고 해도 한참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낫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의 어떤 아픔이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나 아프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 아픔을 가지고 나 아프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 치유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그 치유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간 그 사람이 더 심하게 만들어놔요 무시로もっとひどく傷つけられてしまうんです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작곡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음악회를 열었어요 또 돈을 여기저기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작곡한 것을 음악회로 열었습니다 훌륭한 음악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악회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악회는 빚만 지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가 56살 때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몸 한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이 음악가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의 음악가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의 힘든 가운데 매일매일 빚쟁이들은 찾아왔고 빌린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해왔습니다 이 음악가가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음악가의 음악가의 음악을 인정하고 있었던 이 음악가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음악가에게 책을 한 권 줬어요 책을 읽고 이 본을 읽고 힘내라 이 음악가는 이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 친구가 줬던 책이 성경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그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다 읽고요 미친 듯이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4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먹지도 못한 채로 계속 작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가장 큰 광대한 가장 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합창 500명에다가 80명의 오케스트라 편성으로요 음악회를 열었어요 그때 그 음악회에 주의를 할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양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곡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곡은 어떤 곡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음악회를 훌륭한 거예요 이런 음악회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할렐루야 그렇게 유명한 그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의 첫 번째 가사가 뭔지 아시죠? 그 할렐루야, 메시아의 첫 번째 가사,知ってます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찬양 할렐루야도 제일 처음에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 할렐루야의 첫 번째 가사,神様의 나고사람이 되었죠 이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연주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온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왕이 왕궁으로 이 연주를 불렀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할렐루야의 첫 번째 부분을 듣다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연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도다 송구스러워서 감히 나 같은 곳에 앉아서 들을 수가 없도다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까지도 헨델의 메시아가 교회든 연주회에서든 찬양으로 올려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헨델의 무너진 그 인생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틴 목사라고 하시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나갈 때였어요 주일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갑자기 앞으로 폭스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친 듯이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목사님이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교회에 못 가겠다고 연락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가 기도하시면 엄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기도하시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세요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아들의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사모님도 웅크린 척으로 침대로 옮겨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계속 괜찮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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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멀쩡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감사에 또 안도에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신앙시를 한편 씁니다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너 걱정 근심 말아라 그 시가 하나님의 고정든지에 그 시가 하나님의 고정든지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싫어 주 renewed 주님 조회 모든 분 pretty 별밉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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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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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 conservation 주님 Tu 주님 셋 愛の鍵がいかなる時にも 頼るながみ 保護したまま アーメン 私たちが信じる神様は 助けてくださる神様 慰めてくださる神様なんです 皆さんコンデミートの手紙の中に 慰めていう言葉が 10回以上書いてあります 聖書の中には 神様は私たちのどのように 慰めてくださると書いてあるでしょうか イザヤ書の中には 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母がその子を慰めるように 私はあなたたちを慰める エルサレムであなたたちは慰めを受ける 神様が母がその子を慰めるように 慰めてくださると書いてあります エルサレムであなたたちは このような慰めを受けると 神様の中に留まるとき 神様は母がその子を慰めるように 慰めてくださると書いてあります 皆さんお父さんから慰めを なかなか受けられないんですね 父さんは 実力を 実力で 実力で 評価するんですね 実力があるかどうかで お父さんが評価するんです 親子だけは 邪魔の中に 成功するものか 成功しないのか そういう基準で 私たちは 母さんが 若い子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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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若い子の存在 そのものを 愛するんですね 何なりの理由が 자식이라서 그 자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였죠. 그 당시에 누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들이었을까요? 세상에서 누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에서였습니다. 건강하고요. 활동력이 있고 생활능력이 있고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와서 살아야 되는 그 시대에서는요. 에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사람 사회부조금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삶은요. 야곱의 삶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엌에서 엄마의 치마 짓자락이 있었어요. 야곱의 삶은 아버지의 삶은 우리의 애서 우리의 애서하는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오히려 약한 아들, 약한 딸을 더 치근해 하면서 안기게 되죠. 그런데 엄마는 약한 아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씩 달라요. 아버지의 위로와 어머니의 위로도 다르고요. 보면 아이들 어렸을 때 편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편식하는 애 앞에서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저 자식이 저거 배불러서 저래요. 많이 들어봤죠. 이런 데서는 아버지들이 잘하지 엄마들이 잘하네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거 굶겨, 저거 굶겨. 저거 굶겨봐야 정신차닌다. 지가 굶으면 배고픔 먹겠지. 엄마들은 그렇게 안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안해요.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싫어 싫다니까. 그러면 엄마는 계속 쫓아가서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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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여요. 그런데 엄마는 이게 아빠와 다른 엄마의 사랑이고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이 건강한다면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에게 유익하게 된다면 엄마는 짜증스러운 말을 다 들어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맞춰줘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위로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좀 궁금한 건 또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여자인데 엄마하고 아내하고는 좀 달라요. 아니 애가 독서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엄마 배고파. 밥 좀.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몇인데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어? 지금 몇인데 밥을 안 먹었어? 지금 이렇게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어? 빨리 씻고 아빠 빨리 씻고 아빠 빨리 씻고 그 밤 12시 이후에 아들 아파서 힘들었지? 막 먹여요. 하루 종일 것 같이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어요 아우 배고파 밥 좀 줘 그럼 엄마는 뭐라고 고왕을 부 cuci 그럼 그 여자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엄마는. 지금 몇인데 지금 몇이지? 이 밤에 밥을 달라고 그래요. 네, 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야? 이런 시간이 구암을 만들어야지.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이러면서 신경질이라든지. 신경질을 다 부리면서 차려줘요. 그리고 이라이라하고 간식하고 구암을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차려주는 부인은 좋은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고할 곳은 이 곳이에요. 막 안 차려줄 것 같으니까 아저씨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올게 그러죠 남편은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 그럼 부인은 뭐라고 그래? 그리고 다음은 뭐라고? 내가 차려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여자란 말이에요 똑같은 여자 그런데 엄마의 모습하고 아내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히로타 토시의 집사님은 굉장한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은 정말 멋진 옥상이에요 맨날 약구쟁이라고 그랬죠? 이건 밥이 아니야 밥이 우리 히로타 토시의 집사님은 고항전을 안해서 약젠이에요 약젠 약이야! 보약이 되는 밥을 맨날 찰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난 신방 가면 진짜 맛없어요 약 같은 건데 뭐가 맛있겠어요? 남편 건강을 위해서 약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벌써 그랬어요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은 천사랑 살고 있어요 천사랑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은 지금 완전히天使과 함께 살아있어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은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히로타 시지의 집사님은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살짝 우리를 액기까지 데려다주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제가 둘이서 액기까지 데려다주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정신력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지금 정신력으로 살고 있어요 하여튼 엄마랑 아내랑은 달라요 그래서 엄마와妻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배를 인터넷으로 설교 동영상이라든가 찬양 동영상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아가페 교회에서는 산비와 책교는 유튜브에서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 예배를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예배를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 목사 이렇게 설교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참 은혜롭더라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해서 잘했다고 정말 잘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내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내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찬양 좀 그만해 네! 설교 중에서 찬양 좀 그만해 지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아 진짜 그런데 자신의 노래가 훌륭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듣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듣는 사람 생각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듣는 사람 생각도 생각하시나요? 아니 꼭 찬양을 해야 될 거면 같이 불러! 혼자 부르지 말고 산비가 부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아까 같이 부르자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1절만 부를 건데 또 설교하면서 찬양하지 마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안 되니까 제발 부르지 마 똑같은 여자인데 어머니랑 아내랑은 달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의 마음으로 위로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위로하신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죠 자식을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또 너무 잘 알아요 애도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인간의 어머니도 이 정도인데요 우리를 지으신 전지 전능하신 그 극신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시고요 우리의 처지와 형평과 사정도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속일 수 있어요 내 아픔을 감출 수 있다고요 내 아픔을 감출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나이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요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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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아까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전력으로 구하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고 부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아플 때 혼자 많은 짐을 지어야 될 때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는 꼭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빈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한테 달려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하지만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좀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찾으시고 전심으로 부르시고 부르시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많이 힘들 때 그저 비련의 주인공처럼 울고만 잊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팔로 안아주시면서 위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그 말에는요 위로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주님의 능력으로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